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대위 직책을 모두 사퇴해버린 이준석은 자기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 마음껏 하고 다닙니다 원래부터 하고 다닌 것은 여기저기 그냥 라디오 방송 무선 방송 다 떼어다니면서 그냥 찌꺼리는 겁니다 정치논평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입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그냥 실컷 떠들고 다닐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다닐까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속은 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짐작이나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내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의 힘이 지방선거와 총선에 이어서 대선에서도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이준석이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도와 의도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단 이준석이 분탕지를 치면 칠수록 선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준석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탕지를 치면 이번 선거를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건덕질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때문에 당의 분란이 심해서 결국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 전날까지 이런 여론조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선거 결과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에 맞추어서 맞춤형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여론조사 결과인 거죠 여론조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데 뜬금없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분탕질을 치면 칠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바로 선거 직전까지 만들어서 사회를 향해서 발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승리를 기정사실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준석의 분탕질은 그것 자체만으로서 가십거리나 해프닝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대선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조해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인 겁니다 굴러들어온 그냥 대박인 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다양한 악재들을 만들어내려는 노력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이 크고 위력적인 것이 바로 이준석의 연속적인 분탕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결과를 자신들이 목포한 대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그렇게 노력하는 일군의 집단 세력들에게는 이준석은 그야말로 일등공신 역할을 알게 혹은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부역자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또 알고 보면 부역을 하면 배반자로 불릴 수도 있고 또 모르고 하면 부역을 하면 멍청이로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역자는 부역자인데 알면서 부역을 하면 배반자고 모르면서 하면 그것은 멍텅불인 거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윤 후보는 노력해서 너풀고 하고 결국 내부 분열 문제 때문에 패배가 하고 말았다 내부 분열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근거가 언론으로부터 훗날 흘러나오는데 이준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나 각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난 일이지만 지난 6월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될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앞서서 이끌고 일부 언론들과 중견 농객들이 젊은 피 젊은 피 젊은 피 외치면서 딜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박수치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렇게 꼭 맞는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치 맞춤형처럼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준 120여 명의 후보자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지금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이 자기 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인 당대표 선출을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까 피고인 선관위 측에 위임한 겁니다 그런 간단한 선거조차도 스스로 투명하게 치를 역량이 국민의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게 되면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은 패배가 할 걸로 저는 봅니다 패배하게 되면 해체되어야 될 것은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해체되어야 될 정당입니다 국힘당은 6월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선거인단 32만 명으로부터 표본 집단에 해당하는 모바일 투표 11만 명 ARS 투표 4만 명이 실시됐습니다 4만 명보다 한 3만 명 가까이입니다 대부분 여론조사는 표본 수가 1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가 11만 명 ARS 투표가 3만 129명이란 것은 엄청난 표본수입니다 보통 통계학자들은 만져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통계수치입니다 그리고 11만 명이나 3만 129명을 그냥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데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계관 1천 명입니다 11만 명하고 3만 129명이 표본 집단으로 선출됐으면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통계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집단의 특성과 모바일 투표 집단의 특성과 ARS 투표 집단의 특성 모집단의 특성 표본 집단 1의 특성 표본 집단 2의 특성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오차범위는 절대로 1%에서 3%가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과를 보시게 되면 모바일 투표 빼기 ARS 득표율 모바일 득표율 빼기 ARS 득표율은 대개 마이너스 0.17%부터 마이너스 2.6%입니다 오차범위 3% 이내에 다 있는 겁니다 오차범위 1에서 3%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손을 대지 않는 투표 결과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통계학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과학이 어떤 사람은 통계학 따위가 무슨 필요하냐 엄청나게 무식한 생각인 거죠 과학을 믿지 못하면 뭘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단에 있는 나경원과 이준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득표율 빼기 ARS 득표율 얼마 나왔습니까 나경원 마이너스 7.82%입니다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손을 댄 겁니다 이준석이 얼마 나왔으니까 플러스 10.92%입니다 손을 댄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결과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모집단에서 수만 명의 표본 집단을 뽑았는데 이준석은 조작이 매우 쉬운 모바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엄청난 그런 통계적 변칙 현상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침묵했습니다 너무나 비겁한 집단인 거죠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도표에서 정상은 노란색입니다 ARS 투표입니다 물론 ARS 투표도 조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흔적이 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노란색 부분이 정상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겁니다 통계학 법칙이나 과학적 사고로 보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전당대에서 일어난 것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불이한 세상을 어떻게 아는 사람은 참을 수도 있겠냐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투표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투표는 만드는 겁니다 결과를 제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 행동에 분노하기에 앞서서 근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끝장난 것입니다 투표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선거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투표와 선거가 의미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다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삽니다 그러니 세금이 한 해 200%, 300%, 400% 올려도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야당 당대표로 선출된 자가 헛소리를 하고 다녀도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나 투표가 가짜인데 무엇을 꼼짝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훨씬 더한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겠죠 닥치지 않겠습니까 닥치죠 투표가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투표와 선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3배 4배 5배 올라가더라 나중에는 당신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해도 할 소리 없는 겁니다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폭력입니다 정당한 폭력입니다 그 정당성이 어떻게 부여가 됩니까 투표를 통해서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투표가 조작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당성이 없는 거죠 그럼 조폭처럼 되는 거죠 마피아처럼 되는 거죠 마피아도 자리세를 이렇게는 올리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각성하는 사람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병호 tv는 노란 딱지는 100%고 송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전성기 한 10% 정도 20% 정도밖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겁니다 쓴 소리 바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아예 그냥 송출 안 하는 거죠 송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방송에 대해서 털린 게 있으면 댓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댓글도 다 읽어보고 또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준석 당대표의 천방지중 행동을 그것만 보고 분노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됐는가 근원과 근본을 생각해야 그래야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1 2 135